될꺼야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몇각이니깐 수치봅시다 혹시 내 생각엔 332는 나오지 않을까요? 332? 332? 아니네 뭐야 홍미도 왜 저러지? 어? 홍미도 왜 저러지? 어? 홍미도 왜 저러지? 어? 홍미도 왜 저러지? 흐흫 이상하다 홍미도 어 터널에서만 있었던 그런가? 흐흫 경계전은 왜 저렇게 높게 되지? 잠깐만요 0.645 0.645 이거 써보자 이거 역방향 써봅시다 역방향 쓰면 약간 그.. 역방향 써봅시다 이거는 메이즈가 수치가 뭐였지? 흐흫 메이즈가 더 재밌네 메이즈가 얼마나.. 되게 좋구나 메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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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흥분도 1.5에요? 이게 흥분도 1.5에요? 이게 흥분도 1.5에요? 그대로네 아 몰라 그냥 개장할래요 개장해요 그냥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건 분명 인기 많을거니까 어 뭐야 이거 뭐지? 방금 뭐 광고창 떴는데 윈도우 뭐였지? 이거 옮깁니다 출구 이쪽으로 옮기고 입구 이쪽으로 옮기고 반대로 말했네?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흥할거야 흥할거기 때문에 대기줄 길게 지어집니다 대기줄 길게 지어집니다 대기줄 길게 지어주고 아까 여기 3층 올렸던 데가 3층 올라간 길이 어디였더라 3층 올라간 길이 어디였더라 3층 올라간 길이 여기구나 1층이 아니네 5층 높이네 여기가 하나 둘 이거 아타오는 왜 여기 있지 근데 아타오 여기 아무리 다 놔두고 다 아무리 다 놔두고 여기 내려서 이어요 이어어요 의자 만들어주고 흰톡 만들어주고 가로등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거 문 열어줍니다 테스트 아까 했지 다 문 열어주고 신제품이니까 여튼 500원 받자 우리 지금 돈 많아가지고 돈 너무 많아 우리 빚 갚자 빚 빚 갚시다 우리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채우자 아니야 빚 다 갚았어 그 다음에 애들 불만 한번 뜯읍시다 어 일로코스터를 너무 비싸네 1모드라이거 신선가? 아닌데 1이 뭐였지? 이거였나? 아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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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300원 받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 3 3 3 4 별 불만 없네 너무 복잡해가 좀 많긴 한데 저건 어쩔 수가 없어 공원 공원 생긴게 이렇게 생겨서 복잡할 수 밖에 없어 뭐야 이거 이거 개발이 왜 아니야? 이거 개발이 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걸로 하자 알아 공원 연구만테만 하고 있는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기도 이렇게 와 이동 높대 아이씨 저기만 5등 코스터로 하자 이걸로 이걸로 하면 되지만 그리고 여기 한칸 올려 여기 트랙 끊어 다시 한칸 올려 그 다음에 이거 회색으로 해줘 그 다음에 이거 회색으로 그 다음에 요거 탑 탑 세워줘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쪽에 이 공간 또 있지 공간 또 생겼지 이 공간 생긴 데다가 이번엔 여긴 요거 세우자 이상하네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대포같은거 이런거 대포 대포 이상한 뭔지 모르겠네 표적 표적지 그 다음에 이상한 텐트같은거 뭔지 모르는 텐트같은거 여기에 어? 왜 나 또 울타리 못났구나 아니겠네 여기 이상한 뭔지 모르는 이런거 됐어 됐어 여기 또 올려줘요 됐어 우리 640명이야 벌써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짓고 싶은데 엔터프라이즈 오리다가 엔터프라이즈 오리기로 끝냅시다 이 공간 여기다 여기만 올라가지 다시 내려요 최대한 내려 봐 어디까지 내려와라 여기구나 딱 이네 이거 주얼로 만든다 그 주얼로 만들니까 되게 멋있다라고 이쪽 이쪽 이렇게 쓰게야죠 서프라이즈 힌지가 여기 힌지 방향이 있어 요거 요거 요렇게 쓰게야 어떻게 쓰게할까 이렇게 쓰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입출구 주... 그건 없지 입출구를 묻지 마주보게 하자고? 그럼 난 가운데 크게 성질로 했는데 그게 안되는데 마주보게는 안되고요 아니야 마주보게 안할거야 나 이렇게 할거야 저번에 한것처럼 미안해 어 뭐야 이거 대칭이 아니야 어? 아 대칭이 아닌게 맞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마주보긴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13칸이 없구나 우리가 그 다음에 AMD 크로스파이어에요 AMG는 역시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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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어울리는데 좀? 안어울렸죠? 근데 좀 안어울린다 그래도 그냥 하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땅 올려요 땅 최대한 올려 어 뭐야 저 또 없어 어? 아 우리 빛 갚아서 그렇구나 어쩌서 괜찮아 빛 갚아서 없으면 빛 다시 동기 안되요 이거 아쉽게도 동기하면은 괜찮은데 딱 붙여서 해도 동기 안되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입구출 그냥 바로 해줘요 여기 대기줄 안에 대기줄에 할 공간 없어 대기줄에 할 공간 없어 대기줄에 할 공간 없습니다 여기는 4층 맞나 여기가 1 2 3 4 5 여기 5층이구나 5층 5층에 엔터프라이드 마지막 층이에요 여기 이쪽에는 5층 올라가는게 흰색으로 해보자 음 여기가 쪼깊지 지금 이쪽에서 올려 여기도 없히고 다시 올려여기서 이거 아닌거 같은데 패스 집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1칸, 2칸, 3칸 이쪽 올라와서 1칸도 1칸도 안되네 1칸도 안되네 이렇게 해서 올려야 여기서 시각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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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칸 2칸, 4칸 이상해요. 가격은 그냥 기본값 사다. 미안한데 이거 빨간색 안 어울려. 바꿔야겠어. 빨간색 안 어울려. 어디까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걸로 돌아갑니다. 이쪽에 그거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거 여기 난간 여기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안 돼. 이게 이제 내려줘요. 아타오. 혜택이 안 되니. 그 뭐야. 치토. 아니. 고빌라 어디 갔지? 고빌라 어디 갔지? 고빌라 사라졌다. 어디 갔지? 고빌라 사라졌어. 어디 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해줘요. 지금 명부해서 아마도 여기 찾으면 되지. 아 여기 돌아다니고 있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기 들어와서 잘하고 있네요. 아 이거 깨진다. 야간 깨져.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건. 그러면은 가리자 이거는. 그러면은 가리자 이거는. 이걸로 가려요. 오케이. 그 다음 가운데는 이걸로 하자. 텃탑 같은 거 이거. 그 다음에. 유령기차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유령기차 이런거 안 되나? 이걸로 좀 해볼까? 그 젠틀라이든가? 젠틀일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쪽 이거 맞추고. 이거 한쪽 안 들어가냐 고생났나? 이렇게 맞춰줘요. 아 이거 안되네. 내리면 안돼. 어디가 높이가 안맞는다고? 어디가 높이가 안맞아. 여기랑 이게? 아 그러네. 대칭으로 해줄게. 대칭으로 해줄게요. 이게 아니네. 근데 이게 또 멋있는데? 여기를 요글로 하고. 가운데로 요글로 할까? 아 이거 동그랗고 동그랗고. 동그랗고 이상하다. 3개 다 이걸로 한게 더 멋있는거 같은데? 이게 더 멋있는데? 이게 더 멋있어.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 끝에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매워하면서 추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제 성 끝에 맞물려줘요. 창문 안맞는거 아는데. 나 지금 저게 저게 낫는데. 지칭이 이상할거같아. 인공적일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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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아 여기. 길 깔아야지. 길 깔아 보여요. 직관인거 없어주네. 다시. 오타를. 여기. 여기 열심히 잔디깍고있네. 뭐 깎으라고해. 상관없어. 오랜만에 잔디깍고. 깎으라고해. 깎고 싶은거. 내가 맨날 못깎게하니까. 그 다음에. 아 여기 가운데 이상하다. 가운데에. 가운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잡동산이라든거. 이런거. 이런거 할까. 이상하네. 이거 할까. 이거 하자. 아 이게 문색깔 바꿀 수 있네. 오 문색깔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그. 여기 이거. 병사 있어야겠지. 병사 놔둬요. 2명 놔둘자. 2명. 병사. 나이트. 나이트. 병사. 아 근데. 성인 이상하네. 저거 말고. 저거. 저기서 칼사람하고 놀라고 해요. 괜찮아. 저 갇힌거 아니야. 이상한 이런거 놔두자. 그냥. 됐어. 3개만 해. 다 채울 필요 없어. 됐어. 오 멋있다. 멋있어요 우리. 마이크로파크 많이 채웠어. 이거 흰색이 아쉽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저거. 됐어. 그 다음에. 배너 맞고. 우리 배너 있지. 배너 가지고 좀 꼽니다. 배너 가지고. 이거 잠깐만 없애요. 없애고. 이 길을 잠깐 한 칸 만들어. 이것도.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 그 다음에. 길 잠깐 만들어요 이렇게. 길 만들고 배너. 배너. 어디 있지. 아 색깔 맞출게요. 저거. 이거 하자. 그냥. 다 다르게 하자. 뭔가 정신사나. 왠지. 좀 그렇게 해야지. 뭔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여기 길 다시 없애요. 여기 없애. 괜찮아요. 여기 사람 떨어져. 사람 떨어지면. 밑에 있는 길에 삭제해요. 공원으로 안 떨어져.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이쪽에. 배너. 이거. 색깔. 아무거나 해. 다 흰색으로 하면 이상하니까. 색깔. 노란색으로. 칼색으로 하자. 가로등이 위치가 안좋아요. 가로등 이거. 이걸로 해주자. 가로등을 부수고. 이걸로 해주자. 노란색. 보러갑시다. 가로등이 스크네. 노란색 말고등이. 옆에 같은 색이구나. 보라색. 이렇게. 이거야. 이거 몰라. 이거. 일본성인지 유럽성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섞였어. 이거. 갈린다고? 여기. 색깔 칠해줘. 꼭 이런거 안칠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무참와서 막 부디비디고 쓰는 사람 있더라고. 나. 여기 우린코스터. 바끔. 이렇게 보이는데. 거슬기니까. 안거슬기 색으로 바꾸기ault. 어 저기. 버슬려. 다 맞출까 그냥 성으로? 딸맞춤 하자 그냥 딸맞춤 하자 그냥 딸맞춤 할께요 다성으로 바꿉니다 딸맞춤 다성으로 바꿀께요 다성으로 바꿀께요 다성으로 바꿉니다 다성으로 바꿉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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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은데 이거 근데 내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뒤구멍? 몰라 저거 저거 환기구에요 환기구 환기구야 이걸로 할까? 어..이걸로 할까? 추상적인 테마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위리창 만들 수 있는거 그거 없으니까 아쉽네 여기 여기 온구멍이야 무슨 여기 색깔 뭐있나? 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할까? 여기서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난거 같애 이걸로 하자 한참 문어 레이크를 개발해뒀어요? 여기서 문어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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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동네 나 이거 지금 비와서 그래 비와서 그래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거 멋있는데 비와서 그래 이거 이걸 바꿔볼까 다시 다시 이걸로 하자 이게 낫다 해지 부단 됐어 이게 나 그리고 이쪽에 또 이거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봉같이 봉같이 신경 안써도 돼 봉같이 신경 안써도 돼요 아주아주 위야 신경 안써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귀 휘어서 올라가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자 대칭에 앉으면 상관없어 거의 안 보여 여기는 장식이에요 이쪽 이 메이지는 장식이야 왜냐면은 이게 안돼요 도저히 지금 공간이 안나오더라고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안될걸 이거 우등 코스 때문에 안돼 어쩔수 이거 장식이야 이거 장식 장식이에요 다 끝났다 이제 뭐 꾸미려고 해도 없어 이제 공간이 강제로 게임 강제로 게임 기다려야겠는데 할게 없는데 이제 할게 없어 하하 무슨 무슨 환기도 안되는데 무슨 미션이 환기 된다고 여기 환기고 있잖아 환기고 있어 여기 환기고 환기고 있다고 여기 환기 환기고 있어 그는 왜 칠할거야 메이저 저렇게 해야지 쏘야죠 물 물 없어 물 물 놔두고 있어 알았어 내부 구경시켜줄게 기다려봐 여기 일단 완성하고 여기 내겨볼까 좀 색다보게 좀 색다보게 똑같으면 내겨나지 이렇게 달라보이게 다 똑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거 이상하네 똑같으니까 이걸로 할까 아니다 더 이상해 이걸로 할까 이거야 이거 내 환기고예요 환기고야 이거 이거 뭐가 할까 아냐 없는게 낫겠다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공간이 없어 어떡해 아 이거 이거 하자 요거 중에 요거 색깔 요걸로 되어있는거 있어 여기다 이거 박자 가운데 아 이거 뭐냐 이상하게 튀어나오네 아 이거 뭐야 거슬려 아 이거 거슬려 흰지게 창짝 있는거 흰지게 창짝 있는거 요거 뭐냐 이상해 이거는 됐어 만질데가 없어 이제 만질데가 없어 만질데가 없어요 만질데가 없어 만질데가 없어 만질데가 없어 구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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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격이랑 이런거 불려주면 돼요 너무 복잡해 별로 애들 그게 불만 없어 저거 이제 저희 저 이거 엔터테인먼트나 그냥 막 불려주면 돼요 엔터테인먼트나 막 불려주고 경비원 그냥 막 불려주고 경비원 기술자 그냥 막 불려주고 기술자 내용밖에 없었네 AMD 점검하고 있네요 암들 점검하고 있어 손으로 그냥 막 불려주고 마케팅 괜히 해봤자 저 그거야 저 마케팅이 고운같이 늘려진 않아요 그냥 손님만 늘려주지 근데 여기서 지금 손님 더 들어오면 복잡해서 고운같이 떨어져 뭐하지 뭐하지 이제 공원이름 공원이름 뭘로 짓지 근데 공원이름 안 지웠네 공원이름 뭐고 짓냐 지금 늘리면 당연히 그 저 뭐야 공원같이 늘어나죠 며이즈 저거는 못살길 것 같애 안돼 하이두산 저거는 했어 그래 암들산 좋다 캐슬 스펠링 뭐지? 끝났다 캐슬 스펠링... 모르겠어 홍보성은 또 뭐야 암드캐슬 암드캐슬 합시다 암드성 빅무성은 안 돼 미친놈들아 캐슬 스펠링 빅무성은 안 돼 짜고 빅무성 안 돼 미친놈들아 빅무성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킹무성은 안 돼 내가 나중에 유튜브 여길 건데 킹무성으로 하면 유튜브에 오러올 것 같아 안 돼 킹무성 하면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 오를 때 짝일 것 같아 킹들어 캣썰을 거야 킹들어 캣썰을 거야 킹들어 캣썰 그래 희금성하지 말고 킹무 캣썰이라고 하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킹...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상 받았다 베스트 스테프 최고의 증명상 킥 나 땡겼어 킥 나 땡겨서기도 웃긴데? 킥 나 땡겨서기도 웃긴데? 킥 나 땡겨서기도 웃긴데? 킥 나 땡겨서기도 웃긴데? 이거 맞나? 킥 나 땡겨서기도 웃긴데? 킥 나 땡겨서기도 웃긴데? 왕이 없는 성? 왕이 없는 성이에요? 그래 뜻은 왕이 없는 성이야. 다른 뜻이 아니야? 왕이 없는 성? 왕이 없는 성이야? 괜찮은데? 괜찮아 내 힘 괜찮아 배선드리기 오픈된 상황? 가운드 해물이 포인트야 자 이제 공원 설명해줄게요 장면 이해 되게 해주는거지 공원은 일단 비가 왜 끌고 오냐 비와도 우선 안쓰네 이 사람들 1층이에요 1층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회전목마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이로드롭 출구가 있어 그 다음에 자이로드롭 타려면은 일단 2층에 올라가야 돼 아 1층에 딱 끝장붙여서 할게요 1층에 있는거 회전목마 자이로드롭 욜로코스터 1 그 다음에 이거 하수도탐험 4개가 있어 내가 있는데 자이로드롭은 일단 타려면 2층에서 타야돼 2층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햄버거 가게 있고 여기 안보이지만 음료수 가게가 있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보이지만 화장실 있어요 안내소 1층에 있어 우리 이 공원에 먹을거 하나 마실거 하나 먹을거 두개 마실거 하나 화장실 두개 안내소 하나 있어요 이게 다야 어 자이로드롭 있고 그 다음 2층에 2층에는 바이킹이 있고 이쪽에 바이킹 보이죠 바이킹 바이킹 있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바이킹 있고 그리고 이거 헬기 있고 2층에 이거밖에 없던가 아 2층에 있네 맞아 2층에 이거 욜로코스터 3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거 분식 욜로코스터 3 이거 이게 시간당 12,000원 받아도 아주 되나 봐요 욜로코스터 3 안좋아 이거 흥분도가 무려 4.5에요 그리고 그리고 4층 이제 올라가요 4층 올라가 4층 올라가 4층 올라가면 별거없고 여기 메이즈 아 4층은 이제 오픈됐어 4층은 다시 올려줄게 4층은 메이즈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그냥 장식이야 이쪽 메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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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보기와 다리 흥미도가 무려 1.56이야 이거 봐 이거 사람 되게 잘 타요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순환속도 봐 너무 좋아 엄청난 순환속도 그 다음에 여기 팝콘가게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쉼터야 그 다음에 이제 5층 올라가 5층 올라가는게 좀 있어요 어 아니구나 4층에서 있구나 4층이 아니고 5층은 6층이네 6층까지 있네요 5층 있어요 5층은 2블루 루 루퍼스터가 여기 있어 2블루 루퍼스터 여기 2블루 루퍼스터 2블루 루퍼스터 3블루 루퍼스터 2블루 루퍼스터 3블루 루퍼스터 하나 더 올라가요 6층 6층 올라가면 AMD 있습니다 AMD ACOSPIRE